A.Z. P.A.Z. 11, SQUEEZY, EVERYTHING IS FINE A.Z. P.A.Z. 1, 2, 3, KIT'S ALL BECAUSE YOU'RE FINE A.Z. P.A.Z. 11, SQUEEZY, EVERYTHING IS FINE 대한민국 가스레인지의 명가 맨라인 2016 가스레인지 더 똑똑해지다 간편쿡 자동요리 기능 탑재 자주 해먹는 조리법은 자동시간 맞춤으로 더 간편하게 더 맛있게 더 안전해지다 모든 버너에 과열방지 스마트 센서를 장착하여 화재 위험 시 스스로 불이 꺼져 안심 자동 불꽃 조절 기능으로 냄비 과열 시 자동으로 불꽃을 조절하여 한 번 더 안심 더 편리해지다 프리미엄 사양 재택 인체공학적 화구 배치로 좌우 상관없이 큰 냄비 동시 사용 가스레인지는 역시 린나이 주방의 생활을 업그레이드하다 17년 연속 브랜드 파워 1위 가스레인지 명가 린나입니다 간편쿡 자동 불꽃 조절 가스레인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마트 기능이 탑재가 돼 있어서 더 똑똑하게 돌아왔습니다 자동 불꽃 조절 기능에 자동 가스 차단 기능까지 안전함을 더해드렸고요 간편쿡 기능으로 편리하게 스마트하게 요리해 보시죠 구성입니다 선택 1번은 3구예요 일반형과 매립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29만 8천원입니다 선택 2번은 2구입니다 일반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27만 8천원입니다 오직 방송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혜택까지 누려보시죠 배송비부터 설치비, 가스 연결비, 폐가전 회수까지 모두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릴 거고요 장기 무이자 24개월까지 특별한 혜택 누려보시죠 여기 석회차 아니에요 저희가 사은품까지 두 가지 챙겨드릴 텐데요 미량 도자기 16피스에 홀리네비 2종까지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린나이만의 프리미엄 원스톱 서비스까지 누려보시죠 3일 이내 해피콜 모두나 드릴 테니까요 원하시는 시간과 날짜만 말씀해 주세요 전문기사님이 직접 방문하셔서 설치부터 가스 연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가스레인지 하면 저만 잘 되고 저만 다 되는 거 아니야? 저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린나이를 만나고 나서 그런 고정관념이 싹 바뀌었어요 가스레인지가 진화했어요 스마이트해지고 심지어는 안전까지도 생각한 린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아마 우리 대한민국 주부님들이시라면 린나이 모르시는 주부님들 과연 몇이나 계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7년 연속 브랜드 파워 1위를 굳건하게 지키니 오늘 린나이 브랜드로 함께 하시는데요 와 방송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이 무료 혜택까지도 꼭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사 방문부터 설치, 상품 설치, 가스 연결, 폐가전 수거까지 사실 이거 하나하나 다 돈이고 시간이잖아요 오늘 린나이에서 원스토 프리미엄 서비스까지 이런 혜택까지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구성을 먼저 보여드릴까요? 먼저 선택 1번을 하시면 3구로 함께 하십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3구 일반형이에요 그레이로 싹 색감이 되어 있으면서 그 상판은 블랙으로 코팅이 되어 있어서 고급스럽죠 3구 보시고 매립형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3구로 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것도 이제 따로 선택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옆쪽에 보시면 이제 2구형 일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 기존에 사용하시는 거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가격적인 조건은 어떠냐 저희가요 방송에서만 린나이 가스레인지 함께 하시잖아요 무려 24개월의 혜택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2구 일반형은 11,167원 3구는 12,000원대로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두 개를 딱 비교를 했을 때 매달 833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왕이라면 3구형으로 저는 추천을 더 드려요 앞에 보시면 저희가 3구가 준비가 싹 되어 있어요 보통 3구하면 대중소로 만나실 수가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건요 대대소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번호를 좀 더 널찍하게 두 가지로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요 사이즈를 한번 먼저 보여드릴까 봐요 사이즈가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끓이는 것도 많고 조리는 것도 많고 굽는 것도 많다 보니까 사이즈가 좀 널찍하면 좋겠다 싶으시잖아요 자 곰솥 하나 올려놨고요 냄비 하나 올려놨어요 제 8이요? 쑥 다가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공간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리할 때 냄비끼리 부딪힐 염려 없이 요리를 또 편안하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래도 음식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 근데 내 곰국이 다 끓었네 자 그러면 생선 한 마리 한번 구워볼까? 이 냄비 어디다 둬야 되지? 이 옆에 싱크대에 둬야 되나? 어디에 둬야 되나? 자 요 옆에 살짝만 놔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후라이팬 놓고 맛있게 굽어 구워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공간이 더 사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 이 공간 다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이즈 넓지 탈 린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디자인 예쁘다고 사이즈 크다고 가스레인지가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죠 안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한번 내려놓고 보여드릴게요 자 앞쪽으로 보시면 번호가 딱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 집에서는 없던 건데 이게 도대체 뭐지? 스마트 센서 기능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온도가 딱 올라가게 되면 가스가 자동으로 차단이 돼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청소하다 깜빡 가끔 깜빡하실 때 있잖아요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까지도 챙겨가지고 왔습니다 맞습니다 번호 자체도요 실드 번호라고 해가지고요 번호 위에다 캡을 한번 씌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좋으냐 음식이 끌어 넘쳤을 때 어때요 불이 자동적으로 꺼지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 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안전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으면서 자 우측 번호에는 저희가 자동 불꽃 조절이라는 센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일정한 온도에 따라서 불꽃이 커졌다 작아졌다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에 맞춰서 그냥 차가워졌을 때는 뜨겁게 밝아지면서 불이 확 올라오고 만약에 이게 너무 밝아졌다 싶으면 싹 불꽃이 작아지고 자 좌측 번호에는 또 보셔야 될 게 있어요 간편 크기라는 이 버튼이 나와 있어요 네 이게 자동 타이머 기능이라고 해서요 나는 라면 끓여 먹을래 하면 3분으로 맞춰주시면 되고 우리 아이 젖병 소독 한번 해볼까 하면 이제 5분으로 맞춰주시면 되니까 내가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요리가 되는 스마트한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라면을 딱 끓여서 먹었는데 그 라면이 끓잖아요 물이 끓을 때 삐삐 소리가 나요 거기에다가 면을 쌀 넣어주시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3분 뒤에 불이 자동적으로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음식을 하다 보면 항상 양념이 튀고요 모가 죽기 넘치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때 우리 가스레인지 청소가 가장 어려웠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린나이는요 상판이 일체형입니다 네 자 그래서 뭐가 좋으냐 자 이렇게 음식을 하다가 그럼 넘쳤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자 테잎을 닦듯이 행주를 한 번만 쓱 닦아주시잖아요 네 그러면 깨끗해져요 어머 그러니까 홈이 없기 때문에 이물질께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도 깨끗하게 보실 수가 있고 관리도 편안하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런 수세미 같은 거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코팅이 잘 돼 있죠 그렇죠 블랙 세라스 코팅이라고 해서요 스크래치에 대한 걱정도 좀 덜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한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으면서 관리까지 편한 게 바로 린나이의 간편국 자동 불꽃 조절 가스레인지입니다 그런데 린나이에서 놓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프리미엄 서비스죠 맞아요 아무래도 설치를 하다 보니까 어머 이거 내 돈 나가기 좀 그런데 하시다며 오늘 꼭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에서만 만날 수 있는 무료 서비스까지 오늘 모두 받아보시는데요 기사 방문부터 상품 설치, 가스 연결, 폐가전 수거 이런 폐가전 수거는요 내가 따로 하려면 동사무소 가서 딱지를 다시 받아와야 되고 신고해야 되고 그럼요 번거로워 고객님은 번거로울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린나이에서 드리는 원스톱 서비스까지 모두 다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고객님 저희가 또 드리는 사업품이 있습니다 무려 두 가지나 드릴 텐데요 미량 도자기 2인조 홈세트 16피스가 들어가요 젓가락 다 들어가 있고요 젓가락 받침대까지 해서 꼼꼼하게 챙겨드릴 거고요 여기에다가 스테인리스 냄비 2종 세트까지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 뚜껑도 투명해서 안에 있는 내용물 다 보이고요 18cm 편수, 20cm 양수로 해서 꼼꼼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만의 혜택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린나이과 스테인리스 무려 24개월이에요 24개월이에요 6개월, 12개월 아닙니다 좀 더 부담없이 나눠내시라고 24개월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격은 2구 일반형은 11,000원대 3구는 12,000원대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할인 혜택 누려보신다면 한 달에 833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왕 설치하실 거라면 오랫동안 사용하셔야 되잖아요 상구형으로 저는 추천을 더 드려요 우리 부모님들 보시면 그렇잖아요 항상 저도 친정에 가면 접화가 잘 안 돼서 두 번, 세 번 막 돌리시고 불은 약한데 거기다가 한번 라면 끓이시겠다고 한참 걸리시고 이런 거 보면 마음이 솔직히 좀 좋지 않더라고요 자식된 입장에서 안전도 생각하고 우리 부모님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가스레인지 한번 싹 바꿔주시는 것도 금액대가 12,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아껴 가실 수 있습니다 좋은 가스레인지, 린나잇 가스레인지입니다 선택은 쉽고 편하게 모바일 앱으로 들어오세요 대한민국 가스기기 전문기업 린나잇 1974년 설립 이후 42년의 오랜 전통 대한민국 주방문화의 신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가스레인지, 가스오븐, 가스보일러, 가스건조기 등 주방에서 생활까지 린나잇만의 독보적인 기술 노하우 17년 연속 한국산업이 브랜드 파워 1위 16년간 고객 만족도 1위 기능, 편리성, 안정까지 업그레이드 주방의 품격을 완성하다 린나잇 사곡곡 이렇게 오래 끓여야 돼요 그런 음식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부 입장에서는 잠깐이라도 내가 한눈 팔면 위험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 린나잇은 안정까지 생각해서 이런 기능들까지 꼼꼼하게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스마트 센서라고 해서요 일정한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가스가 자동으로 차단이 돼요 이게요 3년 전부터 의무화가 됐대요 그런데 이 센서가 없는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린나잇 가스레인지를 바꿔주세요 스마트 센서로 안전하게 지켜드릴 거고요 보세요 자동 불꽃 조절도 가능해요 네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봄국같이 외똑만 우려서 끓여야 되는 것들은 중간에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럼요 그래서 불꽃이 알아서 커졌다 작아졌다 자동적으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리도 끝까지 안심하고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린나이와 함께 하시면 일반형을 선택하셨을 경우에는 간편국 기능까지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라면이라든지 찐만두 물만두 해드실 때 너무나도 좋고요 저희 저런 서비스도 약속드리죠 맞아요 이래서 브랜드를 꼼꼼하게 따져 보셔야 됩니다 오직 방송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고요 배송비부터 설치비, 가스 연결비, 폐가전 회수 물론 고객님이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직접 가야 되죠 또 예약을 해야 되죠 시간 들죠, 돈 들죠 아우 나 이거 못해 저희 약속 드릴 수 있어요 이런 서비스가 가능한 이유는요 린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17년 연속 브랜드 파워 2기를 자랑을 해요 더 똑똑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자동 불꽃 조절 기능에 자동 가스 차단 기능들까지 안전함을 더해드렸고요 간편국 기능으로 해서 요리도 더 스마트하게 똑똑하게 보시죠 구성입니다 선택 1번은 3구예요 일반형과 매입형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29만 8천원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선택 2번은 2구입니다 일반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27만 8천원입니다 네, 오직 방송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이 혜택도 누려보시죠 배송비부터 설치비, 가스 연결비, 폐가전 회수까지 돈 들이지 않고 모두 다 무료로 해드릴 거고요 장기 무이자 24개월까지 놓치지 말고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 저희 사업품 큰 거 두 가지 드릴 거예요 미량 도자기 16피스 여기에다가 폴리냄비, 스테인리스더라고요 네 2종 세트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민낯만의 원스톱 프리미엄 서비스까지 오늘 혜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일 이내 해피콜 모두 드릴 테니까요 고객님 가능하신 날짜와 시간만 예약해 주세요 그러면 전문기사님이 직접 방문하셔서 설치부터 가스 연결까지 모두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린나이가 아니라면 가능한 일일까요? 린나이 보세요 17년 연속, 17년 동안 꼬박꼬박 브랜드 파워 1위를 달성했다는 거예요 결석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린나이가 만든 가스레인지이기 때문에 얼마나 특별할까요? 일단 보시면 우리 가스레인지에선 없었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스마트 센서 기능이라고 해서요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차단이 되는 기능이에요 맞습니다 심지어는 이 안쪽을 딱 보시잖아요 실드 버너라고 해서요 버너에다가 캡을 씌워서 음식물을 끌어 넘쳤을 때 자동적으로 불이 꺼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위험성을 좀 더 방지해주는 이런 처리가 함께 되어 있고요 오른쪽 대화구에는 대버너에는 자동 불꽃 조절 센서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끓여야 되는 요리들이 중간에 불꽃이 꺼지면 안 되잖아요 온도에 맞춰서 불꽃이 자동으로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 작아졌다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끝까지 안심하고 요리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열방지 스마트 센서는 세 가지의 화구에 다 같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 대버너에서만 이 자동 불꽃 조절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왼쪽에서는 또 뭘 보실 수 있느냐 간편쿡에 대한 기능이 있습니다 네 더 똑똑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자동 타이버 기능이에요 3분에서부터 최대 5분까지 해서 타이버 맞출 수 있으니까 라면 끓이실 때도 좋고 나물 같은 거 살짝 데치실 때 요런 기능 이용하면 진짜 좋아요 맞습니다 라면 끓여 먹을 때 정말 그 왜 면에 얼마나 잘 삶았는지 그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맛있게 삶아 드실 수가 있고 그렇죠 아기들 저런 젖병 삶을 때도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상판 자체는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요리하시고 나서 관리도 편안하게 함께 깨끗하게 한번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조건 얘기해드리죠 네 맞아요 아무래도 설치하다 보니까 어머 이거 좀 돈적인 부분 시간적인 부분 많이 소비되면 어떻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방송에서만 만날 수 있는 린나의 가스렌지 무이자 무려 24개월 혜택 들을 테니까 부담 없이 나눠내실 수가 있고요 가격이 너무 좋죠 모든 할인 혜택 누려보신다면 2구형은 매달 11,167원 3구형은 매달 12,000원대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우리 가스렌지 좀 바꿔야 되는데 하시다면 이런 기회에 놓치지 말고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겁니다 오로지 방송에서만 만날 수 있는 린나의 프리미어 원스톱 서비스까지 만나 보시는데요 기사 방문부터 상품 설치, 가스 연결 이거 다 모두 다 돈이에요 고객님 고객님 지갑에서 돈 나가실 일 없게끔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 세심하게 다 챙겨서 가지고 왔으니까 방송 보셨을 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거는 2구입니다 선택 2번을 하시면 2구의 일반형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1인 가족한테 참 좋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3구 일반형입니다 그래서 3구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대번어가 두 가지나 돼가지고 사용하기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간편쿡의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 3구형 매립형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간편쿡의 기능만 살짝 빠지고요 자동 불꽃 조절 센서라든지 아니면 과열방지 스마트 센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꼼꼼하게 챙겨져 들어가 있으니까 확인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다가 저희가 사은품까지 아낌없이 드리죠 네, 미량 도자기 16피스까지 챙겨 드리죠 거기 스테인리스 냄비 2종까지 모두 다 챙겨 드리니까 어머 린나의 가스레인지 나는 하나 구입했는데 세상에 살림장만 제대로 해가네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불꽃 약한데 거기서 어렵게 음식하시느라고 힘쓰지 마세요 린나의 가스레인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살림을 오래 하신 분들은요 한 번에 3, 4가지 요리씩 해내시잖아요 그렇게 막 요리를 하다 보면 지저분해, 지저분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청소하기 또 간편할 수 있도록 상판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소하기 간편하죠 상판 일체형으로 깨끗하게 또 요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화재 위험 방지를 위한 저런 불꽃 자동 조절까지 되는데 자동적으로 불꽃이 커졌다가 작아졌다,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한 번 센스 있게 보시고요 여기에다가 간편 쿡 기능으로 라면 삶아 드실 때 기가 막히게 맛있게 삶아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게 바로 린나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조건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선택만 해주시면 되고요 이 동일한 조건, 모발 앱으로 들어오시면 더 빠르게 선택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